자 29장 그 패서드 크랙 시간을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패서드가 몇 자리고 대문자 소문자 기호 숫자를 이용하면은 이 패서드를 푸는데 그러니까 블루투퍼스나 사전 대입 공격으로 크래킹 되는데 크랙 되는데 얼마가 걸린다 이런 거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사이트를 한번 봐볼게요. 첫 번째 사이트는 라스트 비트라고 하는 사이트 인데요. 자 연결할 수 없어. 여기 사이트가 안 들어가지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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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